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되어 의전시트 2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이리무진 차량은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차량인 만큼 2열 VIP 의전시트가 장착된다면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이동을 도와줍니다. 작업내역입니다. 라인매트, 모노룸 바닥작업, 의전시트 2자를 진행하였습니다. 9인승 2, 2, 2, 3 시트 배열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7인승 2, 2, 3 시트 배열로 완성하였습니다. 아트원 VIP 의전시트 장착시 2열, 3열 좌석을 탈고 후 2열 자리에 장착됩니다. 2열 의전시트는 실내 순정 색상과 동일한 코튼 베이지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의전시트는 넓은 레그룸 공간 확보는 물론 탑승자가 편안한 자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시트 포지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팔걸이에 위치한 컨트롤 버튼을 이용하여 등판 시트, 앞뒤 이동, 언더소프트, 창문 개폐, 슬라이딩 도어 개폐, USB 충전 단자, 열선, 통풍, 3단 조절 모두 다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부럽지 않은 편안함,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이동이 가능하며 피로도를 줄여주고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모노룸 바닥 시공 후 라인 매트를 깔아드렸습니다. 의전시트 뒤는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승차 시에는 4열 팝업 싱킹 시트를 꺼내어 좌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 의전시트 개조는 아트원에서 아트원 의전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주관 시트벨트 강도 테스트를 통과하여 합법적인 구조 변경 가능합니다. 실용적인 공간,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 VIP 의전시트 개조를 통해 새롭게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의 무료 후원입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